내가 고파 잠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갔어 나 교수님 말인걸 진지해지려고 너 참 진지해 보인거 같아 워너 나도 합격해서 여기 들어온거야 그래서 너랑 강남이 수업 같이 듣는거잖아 그리고 또 알아? 교수님 인턴십이 같이 될 수 있을지 네 허번날 강의실에서 쫓겨나면서 진짜로 교수님 인턴십에 뽑힐거라 기대하는거 알겠어요? 나는 하면 안돼? 의사 난 아닌데 어평수와 딱히 다를건 없지만 안녕 리미안 포스튬 분장펀트란걸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근데 넌 오늘 의사 컨셉이 뭐니? 아 유모초방이니? 자기야 아니 엘